저 오늘 이 교회를 보고 엄마 나도 저렇게 바짝 스테이트를 펴고 싶어요 하고 저분은 질문했으면 꼭 꼭 원판을 밟을 수 있게 그 친구들에게 꿈과 허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짝 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선과 마음의 상으로 잡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기 한 시선에 음식 좀 천천히 하잖아요 줄이 계속 이어지네요 고 맞죠? 자, 그 같은 것들은 임영 선수 자, 여기서 개인구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김지원 선수가 되는 단계의 선수 김지원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상대극이며 진심카레 송신구장대 피겨스티니티패배 국가대표 제23회 서울 청결시장대 김상대의 위위대를 차지했습니다 멋진 소유자들 김지원 선수에게 또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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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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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